오늘의 최종 미션 20야드 파팅 3명이 한 팀이 되어서 앞사람이 친 공을 이어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두 팀이 교대로 쳐서 적은 탓으로 골에 넣는 팀이 순위 골프의 신팀, 골프의 마신팀 과연 승리의 영광은 누가 차지할 것인가 마지막 미션 대결입니다 5점 출연 전에 게스트가 한판 승부를 펼치는데 만약에 김흥국 씨 팀이 이기게 되면 6회를 마지막으로 끝을 내고요 7회 때부터는 김흥국의 골프의 마신이라고 해서요 좋습니다 이게 스포츠의 세계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럼요 떠나는 자와 남는 자가 있어야죠 그럼요 자 해보세요 화이팅! 이경규 씨가 제일 처음에 나오네요 네 끝이 내리막이에요 아예 아예 오바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오바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오바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오바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오른손 치는 거야? 오바되면? 아아 그 자리에서 치여야 돼요 붙여놨어야죠. 어깨고리를. 잘라줘. 이쁘게. 어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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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완전 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그렇지 않아. 아싸. 이동하시죠. 그쪽이 저희보다 멀기 때문에. 두 번째. 박준규 씨. 네. 됐어. 너무 많이 봤잖아. 됐어. 너무 많이 봤잖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아 들어가네! 아 들어가네! 아 들어가네! 아 들어가네! 아 들어가네! 아 들어가네! 이거 내가 넣는 거야! 내가 넣는 거야! 형 다 봐봐요! 골프씨! 공이 들어가서 얼마 있어야 돼 튀겨나왔잖아 지금! 튀겨나왔잖아! 튀겨나왔잖아! 아니 제가 넣는 거야! 골은 들어가야 하는데요 튀겨나왔잖아! 그렇죠! 이걸 왜 튀어나와서! 이거 장성피디가 재밌을 거라고 중요해! 빨리 마무리! 자 마무리하세요! 너 이거 못 넣어! 재밌때문에 하면! 최종 미션 1차전! 최종 미션 2차전! 이경규와 김은국의 파팅으로 시작된 최종 미션! 게스트팀 박정규의 세컨드 파트 실패! 아 들어가네! 아 들어가네! MC팀! 자기 발등을 찍은 이혁재의 장난으로 세컨드 파트 실패! 각각 3쿼트로 마무리한 두 팀! 결국 재경기 결정! 플레이어프 2차전입니다! 왜냐면 컵에서 공을 풀어버렸어요! 있었 수가 없네! 감상도 그랬어요! 아니요 홀컵에서! 홀컵에서 공을 거부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 장난치지 마세요! 담당 피디가 부탁했는데 내가 욕먹잖아! 자! 오겠습니다! 화이팅! 김포로 들어갑니다! 부탁! 부탁! 잘라! 잘라! 붙여야 돼요! 구! 야 좋은데? 구! 야 좋은데? 좋아 좋아! 약해 약해! 또 비슷하겠다고 신났어! 아! 미치겠다! 가시죠! 이번에는 박준규 씨하고 이혁재 씨가 2m 커팅되죠? 2m 정도 됩니다! 저희가 1m 한 70! 박준규 씨가 제일 싫어하는 거리가 2m예요! 저러요 저러! 야 이거 어려워! 이거 쓰리커팅도 어려워! 부담스러운 거리! 완전히 붙이기만 해도 비켜야 네가 들 수 있지! 네 그럼요! 좀 세게 쳐야 돼 혁재야! 이게 재밌어 프로가! 좀 세게 쳐야 돼! 그냥 방금 쳐야 돼! 지나가야 돼! 지나가야 돼! 여기들로 해주세요! 안 돼! 안 돼! 아! 이야! 아 미안하다 미안해 미안해! 이제! 방금 기사! 죄송합니다! 방금 기사 씨가 지금 김흥국 씨하고 갑자기! 너무 주문이 많아요! 갑자기 레슨이 시작됐어! 성나라 판나라 이러면 못 들어가요! 아 박미선 씨 주문이 많습니다! 밀면 돼! 살짝 밀면 돼! 긴장감에 시달리는 박미선 선수! 안 해야 돼! 밀면 돼! 밀면 돼! 밀면 돼! 밀면 돼! 밀면 돼! 다악! 그래! 다악! 싸우! 야! 세게! 자! 잠깐만! 잠깐만요! 이거 왜 세게 오냐고! 그냥 살짝 밀려하니까! 야 이거 누군 재미없어! 재미없어 이렇게 한 번 더 하자고 심심하잖아! 한 번 더 하자!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야! 한 번만 더 하자! 내가 밥은 잘 테니까! 자 조용! 집중! 뛰어!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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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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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겠어요? 제가 아주 깔끔하게! 퍼펙트하게 제가 잊어버렸어요! 벌칙장으로 이동합니다! 아 정말! 지금 선호가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막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선호가 게임이 지면요. 거래를 받아야 됩니다. 정중하게 주셔야 돼요. 당신들은 진정한 골프의 신입니다 이렇게 외치시면 돼요. 한 사람씩 한 사람. 한 사람 잘하니까. 많이 봐라. 이거 진짜 틀어. 눈을 좀 마주치면서 하시게나. 이거 못 보겠어요. 당신은 진정한 골프의 신입니다. 그걸 이제 알았어. 당신들은 진정한 골프의 신입니다. 당신들은 진정한 골프의 신입니다. 당신들은 진정한 골프의 신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아 지난주에는 저희가 져서 했잖아요. 아저씨. 아니 져서는 진 사람답게. 살짝 이러면 무릎을 갖다 대, 당이다가. 한 번이나 더. 당신은 말이죠. 당신은 진정한 골프에 역전이 안 돼. 역전이 안 돼. 빨리해 빨리. 당신은 진정한 골프의 신입입니다. 3탄도 우리 승리를 위하여. 시청자 여러분 다음주 3탄 꼭 기대해주세요. 저희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